아직 더보이즈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아닙니까? 게임도. 나이스! 진짜 빨리 돌린다. 어? 에잇! 에라이. 크로틸! 나아! 너 봐! 이런다니까 이 재기가! 얘는 왜 이렇게 오는데? 1. 2. 2. 3. 3. 3. 4.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안 돼, 항렬야. 지금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뭐야, 뭐야, 뭐야? 바탕 한 잔 할까? 케빈 거.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모여주세요. 네! 이렇게 일자로 서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 모였나요? 그럼 인사드릴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노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어릴 적 초등학생 때 문방구를 가서 이렇게 불량... 저요! 100원의 행복! 100원이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뭐죠? 여기는 바로 덕후방구라는 문방구에 저희가 놀러 온 겁니다. 덕후방구! 이름도 되게 귀엽네요. 그럼 여기 왔으니까 저희 뭐예요? 저희가 미션을 성공해서 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네요. 덕후방구 4개만 모으면 되네요. 아직 더보이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도 아닙니까, 게임도. 그렇죠, 또 게임하면 엄청나죠. 항상 저희 집에는 선물이 그득해요. 도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미션 뽑기 위해서 첫 번째 미션을 뽑아볼까요? 네, 제가 뽑겠습니다! 네, 현재요. 저는 일단 더보이즈 공식 금손을 넘어선 다이아몬드 손이기 때문에 더보이즈 공식 다이아몬드 손? 다이손 아니에요? 다이손? 그렇죠, 다이죠 거의. 손! 투! 호! 오! 오! 자, 10주 세는 거는 최첨단 과학기술. 증명된 저희 입으로 세겠습니다. 헬로! 준비! 시작! 화이팅, 화이팅! 안 돼요! 대구 눈 뜨세요! 아니! 아! 지갑 빨리 돌린다. 오! 아파요. 야! 오! 오! 멀티 테스트가 안 돼. 준비! 시작! 시작!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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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기요! 아! 빨리 오세요! 멀티가 돼야 돼요. 너무 잘한다. 여기도 써야 돼요. 여기도 써야 돼요. 돌리고 돌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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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왔어요. 더 자가 게임 미션을 성공해서 더 가 도착했습니다. 오! 오! 뭔가 있어 보여요. 오! 오! 뭔가 저렇게 한 개 채우니까 다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을 해야겠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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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오! 자! 병뚜껑 날려. 오! 형! 저 카메라를 맞춰봐. 그럼 튕겨 나올 거야. 주현이 믿읍시다. 주현아 너의 세상이야. 보여줘.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돌덩이 이런 느낌으로 진행할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게 쳐야 돼. 병뚜껑도 굉장히 중요해요. 잊지 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엘 에라이. 벌칙이 있어요. 어? 벌칙이 있어요? 근데 빨간 공이 뭔가 무서울 것 같아 느낌이. 영화명대사 따라하기. 아 이건 제가 저의 전문인데요. 아니 누가 그래? 헬로!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지금 내 기분이 그래. 허위가 없네. 허위가 없네. 허위가 없네. 뭐지? 뭐지? 뭔지? 쿠가 도착했어요. 그냥 방구만! 이제 여러분 방구만 모으면 됩니다. 다 같이 먹어볼까요? 다 같이 먹어볼까요? 뭘 먹어요? 마음대로. 나 지금 한번 먹어볼까요? ㅋㅋ